50번 50주년 1번 그들은 결혼 50주년이야 2번 그는 여전히 젊어 보여 3번 그들의 선물을 잊지 말라고 했어 51번 사진작가 1번 그 사진작가는 건강한 식물을 잘 알아 2번 내 꿈은 여행하면서 식물 사진을 찍는 거야 3번 바로 시작 못하는 게 아쉬워 52번 카메라 1번 휴가 갈 때 카메라 잊지 마 2번 난 사진학에 관심 있어 3번 아직 전문 카메라는 잘 몰라 53번 카메라 가방 1번 영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 있어 2번 만나서 반가웠어 3번 매일 연습해서 실력을 키워 54번 할아버지 1번 할아버지는 타자를 제일 빨리 차 2번 지금의 타자 방식에 뭔가 해야 해 3번 할아버지보다 빨리 치도록 연습해 55번 봉투 1번 이 과정 완료하려면 우표를 붙여야 해 2번 난 이 작업에 문제가 있어 3번 퍼스트 클래스 우표가 없대 56번 스툴 1번 부엌에서 스툴이 필요해 2번 요리할 때 신은 새 신발을 찾고 있어 3번 가스레인지 근처에 조심해 57번 손자 1번 손자 피터가 자원봉사 하겠다고 했어 2번 난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 해 3번 어떤 동물을 좋아해 58번 과일 바구니 1번 깨 사진 촬영 동안 과일 바구니 들고 있었어 2번 난 주말에 개와 노는 걸 좋아해 3번 내가 동물의 열정적인 거 몰랐어 59번 잠자는 개 1번 개가 자거나 먹을 때는 혼자 두세요 2번 애완동물도 공간이 필요해요 3번 그를 편안하게 할 방법은 뭘까요